36회 1일차 다섯번째 경기 을종 선발입니다 석투 홍대 성미청 석투 나이 7살 한우 옥불 밀치기 794키로 체중은 5키로 줄었네 사육지 청도 총전적 육성 11패 승률 35% 을종 선발 최검 5경기 3승 2패 3라운드 승돌이네 석투가 승리층 나이 4살 한우 옥불 밀치기 796키로 사육지 창원 2승 승률 100% 을종 선발 최검 5경기 2승입니다 법룡 한테 1승 카네 1승 법룡하고 카네 1라운드 승였네 석투도 없는 차인데 청산 한테 1라운드 승 챔토 1라운드 패 고질라 에 3라운드 승 탐불의 2라운드 승 강두의 1라운드 패 고질라 에 3라운드까지 갔네 석투대 승리의 경기입니다 794키로 대 796키로 자 같이 출전합니다 석투대 승리 같이 나와뿐이네 석투대 승리의 경기입니다 승리의 경기입니다 에이 시원히 피할 기센인데 그래! 불러 쓰면 진다고 밀어 붙이라 자 해소 밀어 붙이라 승리의 1라운드 승입니다. 아 그래 잘 싸웠어. 왜 그래 승리 청의 1라운드 승입니다. 아 그래 황당이 끝내야지.